3개만 시키면 나는 도망다니까 1시간이면 깨울 것 같긴 한데 나란다. 이 예수님은 나는 수신을 위한 내가 시키면 나의 힘을 지키고 nak 비키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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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로 까졌어 경치만 맞았어 그거 좋다 가스 없어도 그냥 하겠습니다 가스 지금 충전하여 자 이건 지금 안쓰고 치료를 먹고 가스까지 갈까 됐다 한쪽 파 잘랐다 비교적 이번 판은 좀 할만하네 나 이거 시프트 하는 줄 알았어 나 진짜 오케이 호의로 돼있었지? 가자 바로 공격하지 말고 이런식으로 애들이 게이지 찰 때까지 기다려 가스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한 번에 공격을 가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블레이드 블레이드 교체 오케이 뭐야 내 발이 쳤냐? 아 이거 정빵으로 가는거 진짜 위험해 이거 아니야 이거 나 혼자 가던지 한 번 위험하다 거의 다 깼는데 지금 진짜 얼마 안남았는데 아 가스가 없네 저거 하나를 못 부수네 나 출혁 없어 이거 무조건 이거 들어가야돼 아 깼다 도와줬습니다 한 일곱번째, 여덟번째 시간만에 잡았네 야아 가라아 이것이 바로 리바이바린 알겠냐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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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최고의 리바이바린 최고의 리바이바린 진작이 나왔어야 됐어 지금 진작이 나왔어야 됐어 지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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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까도돼 이건 까도돼 이건 까도돼 어 에렌은 경지라 못하냐? 가자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피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약간 약간 격차버리고 약간 격차버리고요 막 몰아붙이면 안돼 이게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오는거 막아주고 번지기 걸어서 잡아주고 오케이 바닥이 눕힌 상태에서 갭해야돼 좋았어 일어나봐 일어나면 여기서 뭐야 나 왜 레이지어택 안돼 아 아직 게이지 안채웠구나 간다 결정 다 뜨겠다 계속 때려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정신못차리게 때려 그냥 이거 봐 2차전 있잖아 뭐 아니지 야 소리만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기술이 있으면 안되지 적어도 씨 칼들고 싸우면 칼들고 싸야지 총드는거랑 뭐가 달라 그게 사귀지 위험하다 위험해 잡아주고요 누워있을때 계속 패버리는거야 무조건 상대가 상대가 반격기 걸거 같을때 걸어주고 가는거야 결정타로 일어나 일어나 아 까비 피해주고 계속 때리다가 한번 들어올거에요 피해 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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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거에요 들어와 들어와 잡기로 그냥 던져주고 누워 누워있을때 계속 때리는거죠 일어나 상대 일어나면 레인지어택 빗나갔어 개망 거리 안단다 어 막타다 이게 바로 에렌의 거인아입니다 발기발기 짖어주겠어 발기발기발기발기 어 어 움직임 달라지 여성연거이 타피암 골 그렇지 PASTI 엘 엘 거의 엘 거의 GG 어 뭐 대가리 날아갔어? 얘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거야 도대체 죽이지 않고 삼켜가네 뭔가 목적이 있는거 같다 이유가 있는거 같애 자 SSS로 복귀했네요 좋아요 초대형 본배 찬란한 거인 열정 좋다 좋다 우왕 맛있쩡 여성형 거인 도대체 저놈은 누구인가 사기네 이거 보니까 다른 거인보다 고속으로 달리고 또한 몸의 일부를 경질화시키고 칼날 공격을 방어할 수 있대 어 리바이네 헐 리바이반 다 멸 지금 다 죽은거 모르고 있어 왜 궁금해하고 있어 에렌을 어디까지 끌고 갔는지 지금 리바이반 다 지금 뭐 시체도 없는데 이제 흐흠 오케 가자 오케 가자 잠깐만 나 지금 선택을 잘못한거 같애 얘들아 지금 선택을 잘못한거 같애 보급을 안받았어 이거 가고 안가고가 아니네 미션을 시작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보급 받겠니 안받겠냔데 그냥 가겠냔데 저 버튼을 두번째 버튼을 눌렀으면 그냥 뒤로 가기가 된건지 진짜 보급을 더 주는건지 기다려 에렌 가만히 가 더 하드코어로 가는거야 뭐 멍청정 헐 내가 멍청정 이 여자 내가 멍청정 에렌을 미카자 만났으면 동료들 다 죽어둔거 알겠는데 리바이가 멍청정 멍청정 마치 멍청정 멍청정 에헬렌은 죽었는거야 감사합니다.